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3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제는 오늘은 부응의 시간인 오순절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오순절은 샤부아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샤부아는 일곱 번 지난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7, 7에 49, 49일 부활절로부터 초실절부터 부활절과 초실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일곱 번, 일곱 주, 7주가 지나서 된 부활 후 49일 지났는데 그래서 7, 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보리를 첫 번째 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첫 번째. 그런데 이 오순절하고 초실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전에는 비가 막 내리면 좋은데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비가 내리는 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들이 벌이나 나비를 통해서 수분을 하잖아요. 바람에 날려서 수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날라가서 암술에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히는데 그때 비가 오면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비가 안 내리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비가. 우리나라랑 조금 틀리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는 원래 비바람이 엄청 심했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막 집회를 하니까 고난 주간도 얼마나 화창한지 몰라요. 아멘. 이제 전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월달, 3월달 또 계속 달마다 말씀을 계속 나눴잖잖아요. 이제 말씀을 채웠으니까 이제 말씀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데에 이제 복음을 전할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밭에 들어와서 이게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약동하고 자라나고 꽃피우고 열매 맺는. 아멘. 오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흥구리고 있다가 오순절이 임하고 나서 담대하게 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사님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오순절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내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30도 안 돼서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있으면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날 때려서 질병이 온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녀를 때리겠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겠냐 제가 우리 예의를 막 넘어뜨려 아프게 한 다음에 다시 병원 가고 그러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안 그런단 말이죠. 그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면 나는 치유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난 것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 하나님에 대해서 추론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반드시 낫는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낫는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붙잡고 붙잡으니까 그게 제 안에 확 들어와서 아 하나님의 치유가 뜻이구나.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제가 낫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나와서 또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도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제가 만약에 그냥 포기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돌보셨고 행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2절에서부터 5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레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백세라. 아멘. 아브라함이 백세의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몇 세예요? 90세. 우리 신부인여 십사님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얼마를 낳은 거예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말씀대로 돌보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경험으로도 안 돼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 보래요. 대 실소를 하는 거죠. 허허허 미쳤나 저 사람들이.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웃었다고. 아멘.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을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같은 장에 나와요. 21장에.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원래 약속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다 이거 받기를 원했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희롱하니까 살아가 열받아서 안 그래도 아이 안 낳았을 때도 쫓아내었는데 아이 낳았으니까 이제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살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부대 하나, 가방 하나 매주고 내쫓았어요. 야, 사람이 인정머리 하나 없어요? 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냥 가방 하나에 먹을 거 좀 넣어주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7절에서부터 31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사무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고 아멘 이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낸 곳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길을 가면은? 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나의 우물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물 때문에 언약을 하는데 그 우물을 일곱 암양을 줌으로 인해서 그 우물을 이제 확증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세바 그래서 아까 샤바라는 것이 일곱 주를 얘기하는데 이게 샤부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 발음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라는 뜻도 있고 저주라는 뜻도 있어요 맹세라고 하는 뜻도 있고 저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샤부아의 어원은 사바인데 그것은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곱째, 일곱번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맹세하다 여기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일곱 암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과 부엘세바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순절과 부엘세바는 똑같은 그래서 아비멜렉, 블레세인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했는데 그 땅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이 이무이로 한 그냥 언약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부엘세바에 갔더니 그대 우물을 뺏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고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누구? 하갈을 쫓아냈어요 하갈은 젊잖아요 예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살아가 90세 할머니 보다는 육신적으로 나을 수 있죠 제가 이제 같이 있는 손에스터 전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냐고 그랬더니 만났대요 이거는 성경은 아니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갈을 취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좋아했기 때문에 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결혼할 때 그러면 만약에 정말 하갈을 싫어하는데 사라가 넣어줬을까요? 그랬을까요? 싫어하면 아브라함이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표현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는 가라 레크 레카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레크 레카 이것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맨 처음에 한 얘기예요 레크 레카 너는 가라 본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어떤 말로 시작했냐면 레크 레카로 시작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라 누구만 데리고 너 사랑하는 아들만 데리고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누가 생각이 나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생각나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상상해봐도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자기의 또 다른 자식을 쫓아내끼니 때문에 아들 쫓아내고 기뻐하고 잘 잤겠어요? 안 그렇겠죠? 그래요? 사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에게는 진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1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알겠다 아멘 그러면서 누구를 게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게시해 주시는 거죠 아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신문에 나온 기사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해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3학년인 오토 원비어가 양각도 국제호텔 종합원 구역에서 조선 북한 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어버리는 범죄를 강행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2016년 2월 29일 거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임무는 미국 우회연합 감리교로부터 받고 미국 중앙정보부과 CIA 와 연계된 Z협회의 부치김과 미 행정부의 무긴하에 범죄를 강행했다 목적은 조선인민의 투쟁정신과 정렬을 꺾어보려는 것으로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래서 이 오토 원비어라는 청년이 미국에 사는고 있는 청년인데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호를 떼는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됐냐면 15년 교화형을 봤습니다 노동교화형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있어요 원비어는 이어 우회연합 감리교회 집사인 친구의 어머니 샤론 외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구호를 없애버려 북조선 사람들의 단결과 정렬을 약화시키고 서방에 의해 이 나라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북조선의 중요한 정치 구호를 하나 떼오면 그것을 자기 교회당의 전리품으로 걸어놓겠다 그러면서 성공하면 1만 달러 중고 승용차 한 대 붙잡혀 돌아오지 못하면 교회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20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조건은 우회연합 감리교회를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이 붙잡힌 것은 뭐냐면 자기 흙 묻은 신발이 있었어요 그 흙 묻은 신발을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거 털고 이렇게 막 청소하기가 싫어서 신문지 5일 뒤에 가는데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신문지를 펴보니까 그 신문지에 누구의 얼굴이 있었냐면 김정은의 얼굴이 있었어요 절대 존엄이 김정은의 얼굴을 신발 싸는 신발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교화형을 당한 거예요 하연이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누구라도 신문지로 싸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오토 원비어에게 죄를 뒤집어 쓰는데 신문지로 그걸 싸서 네가 노동교화형이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뭘 덧붙여요 교회를 덧붙이고 그리고 사단은 그래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 항상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유대인이에요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 그리고 돈이 없어서 만 달러 중고차 승용차 한 대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 집 이 오토 원비어 엄청난 부자예요 집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풀려나야 되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오토 원비어가 북한으로 여행을 언제 떠나냐면 2015년 12월 29일 5일 일정으로 북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2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북한 공항에서 붙잡혀서 옥류되었는데 2016년 3월 16일 최고 재판소 국가 전복 응모죄 걸려서 오토 원비어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와 신문지로 신발 쌌다고 국가 전복 응모죄로 됐어요 그런데 언제 오토 원비어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냐면 바로 오순절 기간에 돌아왔어요 오순절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토 원비어가 연락이 되기 시작하면서 협상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 6월 6일 날 원비어가 혼수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6월 13일 2017년 6월 13일 날 오토 원비어가 미국으로 송환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6월 19일 날 오토 원비어가 죽었습니다 7일 만에 죽었어요 7일 만에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도 오순절 날 기도를 하고 기독교인들도 오순절 날 기도를 하죠 아멘 그때 오토 원비어가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죽었죠 2019년 11월 22일 날 이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선에 DMZ까지 가서 휴전선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토 원비어의 엄마다 당신 북한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아사갔지만 나는 이렇게 강건하게 서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MZ를 왜 찾았냐 내 두 눈으로 북한을 보고 싶었다 북한은 전세계의 공포심을 주려하지만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다 아들이 처음 억류되었을 때 어찌할지 바 몰랐고 북한이 아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조용히만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최악의 짓을 했고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 국무부가 처음 아들 억류 소식을 알리면서 오토가 무슨 잘못을 했을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런데 6개월 6개월 뒤에 오더니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억류된 것이 아니라 정치반의 쫄병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토가 그 아버지 호텔을 짓고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됐다 이 호텔을 폐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호텔들을 폐쇄해달라고 해서 압류한 거예요 최근에 2020년 5월 12일 날 조선일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은행 세 곳에서 북한 자금 2379만 달러 291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JP의 모건 체이스에는 1757만 달러 약 215억 원 뉴욕 멜론에서는 321만 달러 39억 원 웨스파고에는 301만 달러 47억 원 등이다 이 자금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석방된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대북 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밝혀졌다 북한의 전세계 은행에 숨겨져 있는 돈을 찾아내야 하고 싸그리 그냥 압류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5월 12일 조선일보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 6147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배상금을 받기 위해 북한 자산에 대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부는 선박 매각 대금을 받게 되면 억류 납북 피해자를 돕기 위한 오토 원비어 재단을 차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디는 아들이 억류되어 있는 동안 모든 게 내 탓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힘들었다 북한 정권의 억류 납북 피해를 보고 있는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돕고 싶다 북한에 누가 제일 많이 억류되어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의 어머니 아버지는 북한 정부랑 싸우고 있는데 이 유대인에게 지금 미 이스라엘 모사드가 모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오토 원비어가 어떻게 죽었냐면 이빨이 다 뽑혔는데 이빨을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빨이 재배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눈은 실명되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온몸에 뼈밖에 안 나왔는데 주사를 넣었고 몸을 부풀렸어요 그리고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 돌봐줬는데 거기 가고 시동독 때문에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크리스토 죽으셨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북한을 어떻게 개인이 싸웁니까 그런데 그 개인이 북한과 싸워서 북한의 모든 것을 다 뺏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무력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크리스토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토 원비어가 그 피해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억류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해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나누고 그들에게 그들을 돕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크리스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서 다 다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재산이 그리고 놀라운 유업이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권세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쓴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 뺏어 온다는 것이에요 다 뺏어 성문 뺏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성문을 빼앗기면 군대가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성문이 열려있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적의 문을 빼앗으신 것이에요 그 날이 언제냐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케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 샤르 오에 바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의 성문 그리고 이 선언을 듣고 나서 어디로 오냐면 19절 함께 본도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에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와요 부에세바로 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우물을 파야 한다는 감동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을 죽이는 시험 전에 자신의 계획대로 우물과 언약을 했어요 우물에 대한 언약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아들을 두고 하나님을 언약하는 거예요 아들을 두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때 독생자 아들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어요 맏아들로 우리들의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이에요 피부치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토 원비어와 부모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서 그렇게 죽으니까 억류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2장 1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순량을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3절에서부터 2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에세벨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는 우물을 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붓는 것이에요 우물은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젠가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오순절날 우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우물은 옛날부터 내가 파고 있던 옛날 우물이에요 나의 인간적인 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아멘 생수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물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가 솟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몇 번째 남자인가요? 일곱 번째 남자예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부엘쉐바 일곱 개의 우물 할렐루야 아멘 일곱 암양으로 계약한 부엘쉐바가 생각나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고 내려와서 부엘쉐바로 내려왔잖아요 우리의 우물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우리가 퍼 퍼었던 그 우물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3년 3, 4년 전에 이스라엘 갔어요 그래서 여기 세겜의 수가성의 우물을 이제 딱 보고 아 근데 물이 이렇게 떠져 있어요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뜨려고 했더니 못 뜨게 하는 거예요 못 뜨게 해 물 좀 마시겠다고 하는데 거기 관리인이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동행인 한 명이 엄청난 그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졌는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뒤통수를 그래서 저희가 거기 우물에 못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에 갔어요 비밀 작전을 해갖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다 바꿔서 이제 갔어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서 우물을 먹어봤어요 마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똑같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씹어버린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죠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날 아닙니까? 교회에는 가장 보배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예요 오토 원비어와 그 억류된 사람들이 그냥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무력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또 24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죠 아멘 오토 원비어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 모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못 받죠 그 부모가 돈을 주겠어요? 괘씸해서라도 안 주죠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성령님이 부어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여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부터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아야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출소하게 되었도다 아멘 바로 오늘 우물을 세속게 파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출소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자여 해결자여 목자여 능력이여 힘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서 터져나오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데 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목자 되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을 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그 말씀 영생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것을 말씀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쉬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 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왜 아하부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베카 우 베콜 나푸쉐카 우 베콜 메오데카 그리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과 너의 온 혼과 너의 온 힘 여기서 뭐냐면 낙인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에요 왜 낙인을 찍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했을 때 예수님의 모든 상처는 예수님의 몸에 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예수님의 온 몸에 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손 손 십자가 그 못이 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 멸류관이 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창을 찔렀던 그 창이 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낙인을 지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지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의 옆구리에 여전히 그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온 힘 낙인 이것은 모든 것을 끌어모아라는 뜻이 있어요 끌어모아 너의 이것은 모든 것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래국기 19장 3절에서부터 6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왁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쉬마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소유 세골라 소유라는 것은 나의 소유라는 뜻인데 이것은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보물 특별히 구별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 마무레케트코하님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 열방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는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여호와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돌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졌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대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극류를 얻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지옥에 갈 백성이라는 것이 그러나 극률로 하란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이야기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보배다 옆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이렇게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 웃음 더 주지도 자기 자식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들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린 거룩한 제사장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알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의 본즉 새댁다리가 하늘 위에 서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고 이 3일길을 하루에 야곱이 뛰어갔어요 부엘사알바에서부터 아브라함은 3일길 갔는데 죽어라 뛴 거예요 죽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이 얼마나 못했으면 저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딱 누워서 베고 잤는데 꿈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발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고 너와 내 자손을 발미암아 땅의 온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오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 돌베개가 있던 것이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인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그 베개에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누가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돌베개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22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11조는 하나님과의 원약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을 통해 무엇을 주십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부터 51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나다네엘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에 문이 열리는 것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보배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고 또 나의 기도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추수하는 것인데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는 것만큼이나 믿는 자가 부응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하려면 심어야만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가서 너희가 복음 전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권능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쓰가려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우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우와께 비를 구하라 아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이 땅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이 나라의 성령에 부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마귀를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의 경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피니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찰스 피니 그 목사님이 인도하신 성회에 참석한 80%가 타락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믿다가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믿다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가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온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는 것이고 바위밭에 떨어지면 이게 불타 죽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해요 어디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 거지 반드시 옥토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질 때 농사 질 때 약간 소리가 약간 이상해요? 우리 성도인들 농사를 잘 지시잖아요 밭을 지세요 이렇게 계획하십니까? 내 밭에 조금 가시떨기밭을 남겨놔야겠다 이쪽에는 돌짝밭을 남겨놓고 이쪽에는 가시떨기밭을 남겨놓고 여기는 길가밭을 남겨놓고 농사를 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길가밭이 필요해 여기는 길가로 만들고 여기만 옥토를 만들고 그런 사람은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정신나간 사람이죠 최대한 끌어모아갖고 끌어모아갖고 또 끌어모아갖고 옥토로 만들죠 돌을 버리고 가시떨기를 버리고 무조건 옥토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심으려고 그러지 아 우린 조금만 더 조금만 심으러야겠다 조금밖에 안 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가 어디있습니까? 맞죠? 맞죠? 우리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옥토를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아멘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주님 당신은 우리가 여기서 부응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 모든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피니 목사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말씀으로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성도인들의 말씀입니까? 대적의 문이 최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습니까? 너의 이름을 크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너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온다고 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그냥 읽은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남편을 위해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자녀를 위해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이웃을 위해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에서 부흥을 보지 못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보아라 들판이 휘어졌다 부흥이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제가 그냥 핑크색 실내아를 탁 신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희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거 신으면 안 되지 그거는 엄마 신발이고 아빠 신발은 파란색이잖아 파란색은 아빠 거니까 아빠가 그거를 신어야지 그래서 제가 핑크색을 벗고 파란색 신발을 신었어요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가 생일날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줄 거지 아빠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엄마가 오늘은 어린이집 갔다 오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예희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러네요 좋은 식사하세요 약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에게 받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들이죠 자녀죠 할렐루야 내가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연히 주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옥에 가고 있는 그 백성의 구원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 약속을 지금 실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남편이 구원 받는 것을 주님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의 남편이 구원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부모도 바빠서 막 이렇게 하다보면요 애들 못 챙겨주는 거예요 해주려고 그래도 그런데 한번 얘기하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여야 하실 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안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받기 때문이죠 저는 기도한 것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고 내가 할 것이라고 하고 다 결혼 상대자가 없었고 막 그러는 주님 나는 이제 어떡해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모세야 이스라엘 가면 내가 결혼하게 해줄 것이다 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니까 결혼했잖아요 인생 최고의 복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제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씨와 너의 자선을 통해서 열방이 복되게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주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모든 대적의 소유를 내가 얻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복음을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니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도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영혼들이 추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몸이 약해서 치유받은 다음에 있을 때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일곱 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그 단대동에 가서 성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삼각산 여기가 어디죠? 삼각산 아니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이제 막 들어갔어요 목요일 날에 막 기도하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애들 이제 전도하러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다고 해도 말씀은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그들을 공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 곳이에요 또 이 어디죠? 광주에서도 기도하고 그들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출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수년 동안 초등학교가 부흥된 적이 없는 교회예요 항상 두 명, 세 명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열 명을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단대교회도 막 이 삼십 명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할렐루야, 아멘 시애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애틀에서도 사람 만나기 전에 막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부흥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영혼을 추수하기 원한다면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추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때 복음을 넣어주면 그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끌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부흥은 기도로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 그러면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흥을 보고 싶어 합니까? 나 혼자 그냥 구원 받길 원합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 혼자 그냥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 예수님 전화하는 거 부끄러워요 나 예수님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 좀 자존심 상해요 나 예수님 다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나는 부끄러워요 그때 어떠한 말씀이 생각났겠습니까? 너희가 나이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달란트 하나를 땅에다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를 주인께 드린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님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주님 열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딱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구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로 구원하셨는데 주여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형편,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고 능력받으라고 하고 치유받으라고 하고 막 기도해 주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것입니까? 우물은 나 혼자 먹기 위해서 파는 것입니까? 우물 파고 나 혼자만 먹어요 그 우물은 마을을 먹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우물은 나라를 먹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우물은 이 전세계를 먹을 수 있는 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내 속에서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내 안의 기름 부음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터져 나오지 않으려 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인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맞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증인되길 원합니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치혜로움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이 놀랍게 영광스럽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늘 성령을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에 부어졌던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얼마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짓고 성령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